아르헨티나에 한국의 새 땅이 생긴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궁지에 몰린 아르헨티나가 한국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인데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중국은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를 노리던 중국의 계획이 한국 때문에 무너진 셈이죠. 한국이 얻게 되는 땅은 대체 어떤 땅일까요? 남미를 중심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가슴 아프게 만든 사건. IMF는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넘은 일이지만 한국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역사적인 일이었죠. 구제금융을 갚기 위해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하는 등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스스로 기부를 하는 행동을 보이며 놀라운 국민성을 보여주었지만 이때 당시의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 몇 년간 국민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죠. 한 번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준 구제금융을 8번이나 받고 이것도 모자라 9번째 구제금융을 받으려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남미 국가 아르헨티나가 그 주인공인데요. 최근 아르헨티나는 54조 원 규모의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는 SNS를 통해 IMF와 협상을 마무리 지었으며 IMF 이사회 승인만이 있다며 나라 파산 위기를 넘긴 것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전 정권이었던 2018년 IMF로부터 69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융 지원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IMF 역사상 최초로 지원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IMF는 최대 규모의 지원을 결정하면서 재정적자를 줄일 것을 권고 0%에 가까운 재정적 자유를 아르헨티나가 유지하길 원했는데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을 요구한 것입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이런 조건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세부 조정안에 대해 오랜 시름을 거쳤죠. 결과적으로 2022년에 들어서 모든 세부안 합의를 마무리 짓고 빚을 갚기 위한 긴축 정책 시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IMF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정부를 향해 돌아온 것은 차가운 냉소와 뜨거운 반발이었습니다. 학계는 이번 정부가 IMF와 합의한 내용은 불공정 계약이라는 냉소를 보냈으며 일반 국민들은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IMF와의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이 소식이 등장한 뒤부터 아르헨티나 시내는 IMF 금융 반대파들과 일반 시민들로 점령되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우려한 것은 IMF 구제 금융 도입 이후 찾아올 노동 유연화와 구조 조정, 초인플레이션을 걱정했죠. 실제로 IMF가 내세운 조건들은 일반 국민들을 위협하는 조건들입니다. 특히 노동 유연화의 경우 기업들의 해고를 쉽게 만들고 비정규직을 늘려 계약 조건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정규직 노조가 활발한 아르헨티나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초인플레이션 역시 심각한 문제인데요. 중국의 자원대란 이후 전체적으로 자원수급에 문제가 발생.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세계 경제는 급격한 물가 상승을 겪어야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많은 통화량도 인플레이션 현상을 가속화했습니다. 빠르게 풀린 돈만큼 화폐가치는 떨어졌고 물가는 기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면서 전쟁으로 인한 자원수급 문제가 큰 문제로 돌변했습니다. 여러 외부 요인으로 아르헨티나 경제가 인플레이션 압력에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어 서민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는 이 시기에 만일 IMF 구제금융까지 받아들인다면 서민들 입장에선 파산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는 잘 사는 국가였습니다. 경제성장과 물가 역시 안정된 국가로 오히려 아르헨티나로 이민하는 한국인들이 있을 정도로 앞선 국가였죠. 그러나 군사 독재로 인해 정권이 부패한 세력에게 넘어가면서 아르헨티나 경제는 박살나게 되었습니다. 올해 비델라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산업기반이 파탄 초인플레이션이 당연한 국가가 되었죠.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비델라 정권 소속 정치인들의 행동으로 국유화된 재산은 외국 기업들에게 넘어갈 뿐만 아니라 뇌물과 부패 관료들의 등장으로 산업 발전이 늦어지면서 빈민율이 4%에서 38%로 상승하게 되었죠. 게다가 문제를 감추기 위해 대대적인 통계 조작도 들어가면서 경제 파탄을 속이는 일까지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저지른 것입니다. 분명 경제는 망해가고 있는데 통계 수치만 살펴보면 내년 8% 성장을 거듭것으로 드러난 것만 봤을 때 선진국 수준의 경제였습니다. 그러나 민주 정권이 들어서고 이제까지 조작된 통계를 전면 재검수 아르헨티나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한 결과는 생각보다 참혹했습니다. 나라는 파산하기 직전이었고 돌아오는 빚, 지급일을 늦추기 위해 IMF, 구제금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은 아르헨티나가 악순환을 거듭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발전이 늦춰지고 그렇다고 물가를 내버려두면 서민 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이 계속되며 아르헨티나는 세계 경제학자는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평범한 방식으로는 지금의 파산 상태가 유지될 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선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는 놀라운 결정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바로 자국의 땅을 한국에게 팔아넘기겠다는 결정을 한 것인데요. 사실 이 결정은 처음 내리는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 영농 이민을 위해 당시 환율로 12억 원을 들여 아르헨티나에 있는 넓은 농장, 야타마오카 농장을 구입하게 됩니다. 넓은 토지를 확보해 이곳으로 한국 이민을 유도 농사를 지어 그 농작물로 외화를 벌겠다는 의도였죠. 하지만 막상 구입한 농지는 농사를 짓기에 부적절한 곳이었습니다. 농작물을 기르기에 적합하지 않는 토양을 지녔기 때문이죠. 염분 농도가 지나치게 높은 야타마오카 농장은 애물단체가 되었습니다.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은 땅이었지만 그 어떠한 관리도 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었고 수익이 나지 않는 이 땅의 관리비와 세금은 고스란히 아르헨티나 정부의 손으로 들어가 국고 낭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국회 감사장까지 올라가면서 큰 이슈가 되었죠. 이 땅을 재활용하는 것이 국가 과제가 되었는데요. 당시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 땅의 토질 개선과 새로운 활용 방법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활용 방안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 토지는 다른 아르헨티나 주민에게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땅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기억을 가지고 있고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땅 투자를 하고자 했죠. 아르헨티나 역시 한국이 야타마오카 농장을 국가 차원에서 구입해 이를 활용했던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점에 착안해 한국에게 땅을 팔겠다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빠르게 외화를 벌 수 있기에 좋고 한국 입장에서는 과거의 실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자 자원 전쟁으로 치열한 전쟁터가 되고 있는 아르헨티나 땅을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두 국가 모두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한국 정부가 원하는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리스트를 선정, 최적의 조건을 갖춘 농지를 판매하겠다는 결심을 하며 한국을 적극적으로 설득 중입니다. 아르헨티나는 광활하면서도 비옥한 땅을 갖춘 국가인데요. 특히 팜파스 평원은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비옥한 토지를 자랑합니다. 재정격자를 막고 흑자 전환을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팜파스 평원 일부까지도 판매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은 풍요로운 땅을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죠. 한국에게 있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인 셈입니다. 중국도 아르헨티나 공략에 나서며 아르헨티나 토지를 탐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필요한 아르헨티나를 유혹하기 위해 중국광액집단 CGN이 자체 개발한 원자로 기술 화룸 1호를 수출 아르헨티나가 거절하기 어려운 기술 이전을 약속했죠. 230억 달러 이상의 중국 투자를 받게 되었다고 말하며 중국과의 협력을 약속한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산타크루즈 지역에 건설되는 47억 달러 규모 수력 발전 프로젝트도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혀 아르헨티나는 차이나 머니에 잠식될 빼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혐오는 아르헨티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무분별한 개발을 저지르는 중국에 대한 분노와 중국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현 정부를 못마땅하게 여긴 아르헨티나인들은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 역시 아르헨티나에 간섭하며 중국과 거리두기를 종용했죠. 하루빨리 빚을 갚아야 하는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한국이 최고의 기회로 떠오른 셈이죠.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최근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를 통해 한국에 참여를 유도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관심을 보이길 바란다고 말하며 현재 아르헨티나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에너지 경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한국이 관심, 보일만한 자원을 가진 땅들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따마오카 농장의 사례를 다시 겪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를 도와주겠다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르헨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더 많은 자원을 약속했으나 미국의 견제와 내부 반발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 한국이 중국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 이 기회를 잡아 자원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한국이 더 발전하는 나라로 발돋움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 순수기술로 리튬 배터리용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하얀석유라고 불리는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원료입니다. 그동안 리튬 배터리용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은 전량 해외에서 수입했으며 그 중 중국산이 84%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탄산리튬과 수산화 리튬 등 배터리에 쓰이는 화물로 정제, 가공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개규모 인력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리튬 가공은 대부분 중국에서 이뤄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국내 리튬 전문 소재 업체인 리튬 플러스가 충남 금산에 있는 주부 공장에서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최초로 자동차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인 이 공장은 각 공정에 투입된 장비도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제작된 설비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국내의 수산화 리튬 생산을 추진해왔던 기업들이 외국 기업의 기술과 장비를 도입하는 것과는 크게 대비되는 방식이죠. 지난 15월부터 시험 생산에 들어간 지 두 달여 만에 초도품 생산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번에 생산한 배터리 등급 수산화 리튬은 자체 성분 분석 결과 순도가 99.995%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생산하는 하이니케, NCM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시장 급성장에 따라 글로벌 리튬 수요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시장도사기관 SN1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리튬 수요는 올해 52만 9천 톤에서 2025년 104만 3천 톤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 거부로 전기차 구매 관련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전기차 제조사는 캐나다, 칠레, 호주 등 FTA 파트너로부터 배터리 소재를 조달해야 합니다. 덕분에 세계 완성차 기업들이 일제히 탈중국화에 나서 중국 배터리 산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내 업계 역시 IRA 대응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중국산 광물이 포함된 전기차는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 것이나 다름없어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나라 특허기술만으로 배터리 등급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대량 생산 공정을 설계 및 가동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리튬 배터리가 국내 생산되면 국내 업체들에도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연기관 차량이 길어야 10년 안에 단종되고 전기차가 시장을 지배하리라는 예측과 함께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소재가 부상하면서 리튬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광역광업공단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탄산 리튬의 가격은 12월 8일 기준 킬로그램당 540.5위안화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 230.5위안화보다 2배 이상 오른 것이며 2년 전 43.5위안화보다는 12배나 오른 수준입니다. 현재 리튬의 국제 가격은 미국의 달러가 아닌 중국의 위안으로 책정될 만큼 세계 리튬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강한데요. 사실상 중국의 리튬 매장량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 리튬 매장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남미 호주 등지에 리튬 광산을 미리 선점해 두고 중국으로 들여와 1차 가공 후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세계 리튬 시장을 중국이 점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역시 중국에서 생산하는 리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전기차 배터리는 반도체와 함께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상황에 원자재를 계속 해외에 의존한다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리튬 생산국이 된 것입니다. 최근 포스코에서 구매했던 아르헨티나의 소금 호수에서 역대급 잭팟이 터졌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북서부에 위치한 옴브레 무예르토 호수를 인수했습니다. 옴브레 무예르토 여문은 볼리비아, 칠레와 인접한 리튬 삼각지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리튬 삼각지대엔 전 세계 리튬의 65%가 매장돼 있어 옴브레 무예르토 호수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리벤트, 호주의 갤럭시 소시스 등 자원개발 업체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곳입니다. 리튬 매장량 뿐만 아니라 리튬 농도 역시 전 세계의 여무 가운데 최고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포스코는 옴브레 무예르토 여무 북쪽 부분의 25,500에 대한 관권을 2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약 3,1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이곳에는 약 220만 톤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싼 가격은 아니었지만 자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첫 삽이었기에 비싼 금액을 감수하고 투자한 것이죠. 그런데 글로벌 염수 리튬 전문 컨설팅 업체인 미국 몽고메리가 약 2년간 탐사한 결과 기존 예측의 6배에 달하는 무려 1,350만 톤의 리튬이 호수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는 10만 톤의 수산화 리튬을 30년 이상 지속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리튬 양이며 수산화 리튬 10만 톤은 전기차 약 240만 대에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거기에 최근 리튬 가격이 최고치에 달하며 매장된 리튬이 최소 200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수 금액의 600배가 넘는 초대박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포스코는 2030년까지 체계적으로 생산 공장을 완성해 자체 기술로 리튬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투자가 급증하며 최근 리튬 가격이 톤당 1억 원을 넘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리튬 생산기지를 건설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외 고객사들의 리튬 공급 확대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죠. 옴브레 무예르토 염호엔 리터당 평균 0.9개의 리튬이 함유돼 있습니다. 최대 600미터 지하에서 끌어올린 염수를 인공 연못에서 4개월 이상 햇볕에 노출해 물을 중발시키면 염수 L당 4억 정도 리튬이 함유된 농축액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칼슘, 마그네슘 등 불순물을 제거해 인살리튬을 생산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탄살리튬이나 수산화리튬으로 제조해 수출하는 것입니다.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데모 플랜트에서는 인살리튬 생산 설비가 돌아가고 공장 내부를 가득 매운 파이프를 거치면 정제된 인살리튬 가루가 쏟아져 나옵니다. 인살리튬은 최종적으로 배터리 제조에 사용하는 수산화리튬으로 가공됩니다. 공장은 아르헨티나 생산 공장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1단계 공장이 완성되는 2024년이 되면 연간 2만 5천 톤의 수산화리튬을 생산할 예정이죠. 현재 2단계 투자도 진행 중입니다. 이 공장이 완성되면 2024년 말에는 생산 규모를 5만 톤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농도가 가장 짙은 데다 비가 거의 오지 않아 리튬 생산의 최적의 환경. 염호에 매장된 리튬은 한국이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양. 염수리튬과 함께 광석리튬,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2030년 국내 생산 능력까지 더하면 연 30만 톤 생산 체제를 완성해 리튬 생산 글로벌 3위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지 옴브레, 무예르토 지역엔 포스코 임직원과 건설, 현장 직원 등을 포함해 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옴브레, 무예르토는 죽은 남자라는 뜻으로 그만큼 거주하기 힘든 척박한 땅입니다. 빠른 공장 건설을 위해 직원들은 버스로 편도 8시간씩을 오가며 텐트를 치고 현장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곳은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해발 4천 미터 고지대로 해발 고도가 너무 높아 조금만 있어도 어지럼증과 고산병 증세가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10여일간 고지대에 머물다가 10여일을 저지대인 살타시로 내려가 교대로 지내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비행기가 오가고 기숙사와 식당 등 최소한의 인프라가 갖춰졌지만 극악의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비행기는 멈추고 공장 건설이 중단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순간에서 만족하면 한국인이 아니라는 각오 하나로 배터리 산업 구조가 격변할 그날만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는 리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새로운 바람을 맞이했습니다. 중국이 지배하는 자원시장 구조가 무너지고 한국이 21세기 자원부국으로 부상할 때까지 폴란드에서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예정된 에어쇼를 위해 훈련 중이던 항공기가 추락하며 폴란드의 마스터 클래스 파일럿이 탈출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만 것인데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유럽제 항공기들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며 FA-50 도입을 취소하자고 외치던 폴란드 반대파들의 주장이 무색해졌다고 합니다. 항공기들의 안정성이 재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전투기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2일 그드니아 항공여단 창설 30주년 기념 에어쇼를 위한 리허설 도중 폴란드 공군 고개비행팀의 M-346이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뒀습니다. 두 명의 파일럿은 안타깝게 탈출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고에 대해 기체 정비 이상 혹은 기체 결함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락한 항공기에 탑승해 있던 이가 수천 시간을 넘게 비행한 베테랑 파일럿이기 때문인데요. 폴란드 국의 비행팀의 지휘관이자 M-346의 파일럿인 로버트 옐 소령은 총 2천 시간을 넘게 비행한 마스터 클래스의 파일럿으로 M-346으로 천 시간 이상 비행한 최초의 폴란드 최초의 파일럿이었습니다. 동승한 아드리안 추진스키 소령 역시 천 시간 이상 비행한 베테랑 파일럿으로 사관학교에서 신참 조종사들을 가르치는 교관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베테랑 파일럿들이 언제나와 같은 기동 프로그램을 연습하다가 갑자기 통제를 잃고 추락한 것을 조종 실수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중력가속도 GF-RC로 정신을 잃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했으나 해당 기종은 2명의 파일럿이 탑승하는 복좌형 항공기인 만큼 2명의 파일럿이 모두 동시에 정신을 잃었을 거라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항공기의 정비 문제나 기체 결함이 이번 추락 사고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비 문제라고 하기에는 이번에 추락한 M346 기체가 도입된 지 2년밖에 안된 거의 새거나 다름없는 항공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M346 항공기 자체의 결함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통계적으로 M346이 가장 위험한 항공기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346 고등훈련기와 M346의 베이스가 된 EF-130 훈련기가 운용 도중 추락사고 등으로 소실된 비율은 5.83%에 달합니다. 대략 20대 중일대 이상이 추락했다는 것인데요. 반면 T-50과 FA-50의 소실률은 3%로 경쟁 기종 중 가장 안전한 항공기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T-50이 M346보다 먼저 개발되어 훨씬 더 많은 대수의 항공기를 운용해왔는데도 더 적은 사고율을 유지하고 있죠. 이번 사고의 원흉이 유럽제 항공기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한국의 FA-50 도입을 반대하며 다시 유럽제 항공기 유로파이터나 라파를 도입해야 한다고 외치던 이들의 할 말이 궁색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FA-50이 결국 훈련기에 기반한 항공기이기 때문에 폴란드 공군의 전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예정된 2차 도입분 36대를 취소하고 유업에서 검증된 유로파이터나 라팔과 같은 4.5세대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백억의 전투기보다 더욱 귀중한 것이 한 명의 파일럿입니다. 아무리 전투기의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파일럿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전투기를 구매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한 애초에 FA-50의 대체제로 두 전투기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는데요. 두 전투기 모두 유럽 군축에 정면으로 피해를 입은 무기들로 생산라인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이기에 지금 당장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입금한다 해도 첫 번째 전투기를 받기까지 수년은 좋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래 무기 도입 사업은 먼 미래를 바라보는 계획이기에 기다리지 못할 시간도 아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폴란드는 시간이 없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나라입니다. 금방이라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무릎을 꿇고 폴란드가 다음 차례가 될 것 같았던 순간 폴란드가 원하는 시간 내로 러시아에 맞설만한 무기를 공급할 능력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군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폴란드의 기대보다 빠른 속도로 폴란드를 재무장시키며 러시아의 침공에 맞설 철벽을 완성시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데요. 순식간에 점령당하고 항복할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잘 버티는 수준을 넘어 미국의 지원을 받아 오히려 반격에 나서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우크라이나가 버텨준 덕분에 여유가 생긴 폴란드에서도 다른 마음을 먹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코앞에 닥치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했지만 위협이 한풀 꺾이며 시간적 여유가 생겼으니 다시 전통적인 우방인 유럽제 무기를 구입해 유럽연합 이후의 결속을 단단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주장은 폴란드 내부에서 설득력을 얻어 결국 폴란드 정권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을 추진했던 이들이 실각하자 기세를 얻은 한국 무기 반대파들이 도입한 무기의 성능을 폄하하고 계약 조건을 헐뜯으며 계약을 처음부터 다시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었습니다. 덕분에 2차 도입 및 현지 생산 계약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 전장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인 줄 알았던 러시아는 늙었어도 호랑이라고 막강한 인구동원력과 군수산업 능력으로 유럽 전체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다시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3년째 이어지는 전쟁으로 피요가 쌓이고 병력 자원이 떨어진 우크라이나는 현상 유지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 전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결정지은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뒀습니다. 바로 트럼프 저 전 대통령이 피습당한 것인데요. 지난 13일 미국 합중국 47대 대통령 자리를 두고 바이든과 경쟁하고 있던 트럼프가 선거 유세 도중 저격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뒀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 연설을 하던 도중 트럼프가 갑자기 오른쪽 귀를 감싸며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동시에 경호원들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와 트럼프를 둘러쌌습니다. 연설장에서 약 135미터 가량 떨어진 창구 건물 옥상에서 한 남성이 단자동 소총으로 저격을 시도한 것인데요. 용의자는 곧바로 경호팀 저격수에 의해 사살되었으며 트럼프는 총알의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동당해 피를 흘렸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활용된 사진 한 장이 이번 미국 대선과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총알에 스쳐 귀에서 피를 흘리는 트럼프가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서 나는 괜찮다고 외치는 장면이 사진으로 포착된 것입니다. 마침 성조기가 그림처럼 배경으로 흩날리며 영웅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습니다. 총격에도 굴하지 않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상을 완성한 것이죠. 실제로 트럼프는 자신을 끌고 나가려는 경호원들에게 기다리라며 벗겨진 신발을 다시 신고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지지자들 앞에서 맨발로 도망치는 모양 빠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놀랍도록 솟구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는 피격 순간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70%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지난번 대선 토론회를 통해 미국 개선이 트럼프의 승리로 기울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아예 쐐기를 박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황급히 행동에 나선 이가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인데요. 그동안 휴전을 결사반대해왔던 젤렌스키가 미국 대선 전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긴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트럼프가 당선되는 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이 완전히 끊겨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줄기차게 반대하며 우크라이나에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대놓고 말하고 다녔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으로부터 머시아와의 불합리한 휴전을 강요받거나 아예 버림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개선이 끝나기 전에 푸틴 대통령을 만나 그나마 나은 조건에서 휴전 협상을 진행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당선 유력 소식에 뒤집어진 나라는 우크라이나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역시 국방력 강화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초단위 대출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트럼프로 대통령이 바뀔 경우 이 역시 백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싫다고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도움을 받지 못해 무너진다면 가장 먼저 러시아를 맞상대해야 할 나라가 폴란드이기도 합니다. 폴란드 정부가 진정으로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한국으로부터 나머지 무기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상황인데요. 하지만 폴란드가 여유를 부리는 사이 새로운 경쟁자들이 등장해버렸습니다. 이웃 유럽 국가인 루마니아는 폴란드에 이어 대규모 지상무기 계약을 체결했으며 남미의 페루는 FA-50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의 새로운 방산 파트너가 되기 위해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까지 내비치고 있죠. 덕분에 폴란드의 여유도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상황이 급박한 폴란드를 위해 한국군의 물량까지 당겨 1차 물량을 전례 없는 속도로 배송했었지만 이제 나머지 2차 물량 공급 시기는 온전히 한국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가 뜸들이는 사이 먼저 계약서에 서명한 루마니아와 페루에 우선적으로 무기를 공급한다고 해도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린 폴란드로선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진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체할 수 없는 방산 능력을 가진 한국의 존재감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명실상보한 선진국이자 지역강국으로서 국격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특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한국의 행동이 해외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며 국제적으로 큰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연휴에는 세계 각지에 나타난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이름조차 모르는 해외 고령의 노인들을 위해 나섰기 때문이라 전해집니다. 외신은 한국전쟁 정전 이후 기적을 전하고 있는 한국인들이라 말하고 있으며 그 시작은 에티오피아라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청년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대륙 에티오피아를 수번이고 방문하여 한국전에 참전한 고령의 노인들의 시력을 고쳐주었고 이들로 인해 몇 년 만에 안과의 사람이 붐볐다 전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총 인구 1억 2천만 명, 그 중 880만 명, 무려 7.7%가 시각장애 인구이지만 안과의사는 약 160여 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수많은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있었고 이들은 극빈층의 삶을 살며 가벼운 안질환도 치료 못하고 시역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한국 기업이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열린 6월 25일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며 이들의 삶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난생 처음 참전용사를 마주한다는 생각에 들떴던 한국인들. 하지만 처음 마주친 한 참전용사의 모습에 할 말을 잃고 맙니다. 한국말을 하는 이들에게 힘겹게 다가온 참전용사는 잘 보이지 않는 듯 손을 허공에 내밀었고 혹시라도 당황했을 한국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시역을 잃어가야만 했던 참전용사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한국인들은 그 자리에서 손을 마주잡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3주. 이 기업은 한국에 온지 단 3주 만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장장 수일의 시간 동안 참전용사를 비롯한 가족 수십 명의 안질환을 치료 및 수술해 주었고 에티오피아 병원은 이들의 수술 결과를 기다리는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이 영화 같은 이야기는 에티오피아 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잊지 않고 찾아온 한국인들과 그 예우에 감격한 이들은 눈물을 흘렸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기적적인 순간이 이젠 에티오피아를 넘어 한국을 비롯해 한국을 비롯해 필리핀, 콜롬비아, 태국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인프레쉬, 이 기업은 한국을 비롯한 16개국 참전용사 지원을 목표로 1년이란 시간 동안 각국의 지원을 이어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참전용사들이 모두 이들을 통해 생필품, 생활비, 물품, 금전적인 후원을 받아왔으며 실제 이에 감격한 외신,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이 부럽다라며 극찬을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무너질 듯한 판자촌에 사는 한국의 참전용사를 위해 당장의 지원을 결정하며 이들에게 보답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인들이 이 말에 공감하며 기업의 행보에 동참하고 후원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후보에서 공식 사퇴하면서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차기 대선후보 자리에 앉았는데요. 이제 트럼프는 바이든이 아니라 카밀라 해리스와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후보이던 당시 지지율은 트럼프가 60% 내외, 바이든이 30% 내외였지만 최근 카밀라 해리스로 교체되면서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은 각각 47%, 45%로 초박빈 구도로 변해내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 자리는 따놓은 당상인 줄 알았던 트럼프가 지지율이 초접점 구도로 들어가자 또다시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푸틴과 김정은 등을 언급하며 핵을 가진 자와 잘 지내면 좋다고 발언한 것은 물론 대통령에 당선되면 김정은의 대표적인 요구사항인 북핵 인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그런데 카밀라 해리스 지지율이 치고 올라오자 트럼프는 이런 과격한 발언에서 한 발 물러서서 현재 주한미군의 규모를 유지하라는 미국 의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히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 직책을 지낸 맥마스터는 북한의 김정은은 트럼프의 대통령 재선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핵의 소량 보유를 미국이 인정해주고 주한미군 철수를 약속한다면 북한의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프로젝트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계획을 당장이라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김정은은 트럼프를 이용해 핵 보유를 인정받고 ICBM과 같은 핵투발 수단을 포기함으로써 국핵의 존재 이유는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국한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즉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은 북핵으로부터 안전을 담보받고 북한은 완화된 경제 제재로 체제 유지에 도움을 얻으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트럼프도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구체적인 사안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주요한 것은 분한해진 한반도 정세를 통해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얻어낼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트럼프의 보좌관 오브라이언은 한국의 방위비 분단과 관련된 질문에 한국은 자국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라며 한미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경제적으로 더욱 큰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라며 좋은 협상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우리에게 더욱 많은 돈을 분담하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쇠기를 박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진 경제적 성장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성공 스토리이며 이제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가 되었으니 안보를 위한 방위비 분담금에 더욱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는 발언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미국과 트럼프 캠프는 김정은과 대화 및 협상을 시도하면서 한국의 안보 위기를 불러오고 이런 위기를 이용해 현재 진행되고 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분담금 협상이 끝나더라도 향후에 있을 협상에서 한국의 추가적인 분담을 이끌어내려는 속셈입니다. 트럼프가 보좌관과 채 측근들에게 한 발언은 대략 3만 명가량 되는 주한미군을 왜 한반도에 배치해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통해 주한미군의 필요성과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자 했고 그 결과 방위비 분담금을 몇 조원 더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인 한반도 안보와 평화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으니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되지 않냐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 상위 미사국을 맡고 있으면서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거 하나 제대로 막지 못해 이 사단이 난 것인데 이제 와서 북한에 핵 보유를 인정해주고 주한미군 철수로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 안보에 불을 지피고 자리를 뜨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캠프 내부에서는 한국처럼 작은 나라를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1950년 에치슨 국무장관이 선언한 에치슨 라인을 따라 극동 방위선을 재설정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굉장히 낮게 보는 이유는 다름 아닌 방위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통해 한반도 안보의 위기를 불러오더라도 트럼프는 한국처럼 작은 국가, 소국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이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한국의 국력과 기술을 무시하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 캠프 보좌진이 한국의 군사력과 핵투발 수단을 비롯한 전략 자산을 언급하자 트럼프 측 세력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주 국방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GDP, 대비 국방비를 투자해왔으며 여기에 지난 수십 년 동안 틈틈이 핵 관련, 기술에 접근해 오다가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었다는 것으로 한국의 핵에 대한 집착은 다른 국가와 비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탄두 중량 8톤으로 전술핵 수준의 고의력, 미사일을 보유 중이고 여기에 일반적인 중량을 지닌 핵탄두가 장착될 경우 ICBM급 전략핵미사일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KF-21에 탑재될 미사일에도 핵투발 수단을 장착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한국이 보유 중인 SLBM의 존재 이유 역시 핵투발 수단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인공위성 발사로 알려진 누리호 발사는 사실상 대기관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으로 알려져 있으며 누리호의 인공위성이 아니라 핵탄두를 탑재하는 순간 순식간에 지구 반대편까지 타격이 가능한 수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되어버린다는 것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누리호와 ICBM은 사실상 쌍둥이라는 평가를 내릴 만큼 한국은 핵투발 수단에 광적인 집착을 해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상 핵탄두가 있는 것처럼 핵투발 수단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핵탄두만 개발되면 언제든지 초고속으로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핵탄두는 확보했어도 신뢰할 수 있는 투발 수단이 없는 이란 및 북한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며 고성능 핵투발 수단이 없으면 핵탄두를 만들어도 제재해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처럼 신뢰할 수 있는 다층의 핵투발 수단을 확보해두면 핵 개발을 완료하자마자 실전 배치를 할 수 있어 향후 국제사회의 제재나 위협에서 쉽게 당하지만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의 과학기술을 과소평가하며 또 한편으로는 핵투발 수단을 억제하기 위한 미사일 사거리 제한과 같은 장치를 활용했습니다. 이는 과거부터 한국이 광적으로 핵 개발에 집착해 생겨난 사실상의 핵투발 수단 제한장치였지만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해지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한국은 현무와 누리호 발사 등 사실상의 ICBM 시험 발사를 통해 관련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일 주권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뜻은 완전한 핵투발 수단을 확보했다는 것으로 남은 것은 핵 개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역시 독자적인 핵무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70%대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쌓아온 핵폐기물로 이내 단기간에 4천기 이상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한국이 핵 보유를 하게 되는 순간 동북아시아 국제정세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며 이국의 영향력 역시 지금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이용해 먹는 미국의 IRA와 같은 법과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등 한국이라는 국가를 무시하는 행동이 다시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패권의 경쟁 구도가 미국 대 중국이었다면 앞으로는 한국과 중국이 될 것으로 사실상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지됩니다. 이러면 한국을 작은 나라 소국이라고 무시하던 트럼프와 중국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트럼프가 주장하던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은 경제적 역량과 국가적 영향력에 달려있는데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통해 동북아시아 패권과 영향력을 장악해버리면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이국 우선주의의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역시 이번 상황을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오닝성에 위치한 우주록 핵군은 한국을 향해 핵탄두가 장착된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겨냥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상황 노릇을 하려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대상으로 핵작전을 펼칠 수 있는데 한국이 핵으로 반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트럼프의 주장대로 주한미군까지 철수하면 중국은 한국을 아주 손쉬운 상대라고 생각할 것이 뻔한 상황이며 한국이 반드시 독자 핵무장을 통한 자주 국방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소국이라서 이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아무런 대응도 못할 것이라 생각하던 트럼프가 41년이나 공을 들인 노력의 세월이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차세대 전투기가 처참하게 실패를 맞이하는 순간이었는데요. 영상을 살펴보면 제대로 비행하지 못한 테자스는 지상으로 추락했으며 불탄은 잔해만이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인도는 1983년에 처음으로 경전투기 개발을 시작한 이래 41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을 투자하여 테자스를 개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만 놓고 보면 실패라는 표현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단어가 없을 정도로 부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도는 자신들의 기술력 한계를 인정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한국에 전투기를 물고 늘어지는 추태를 보여 전 세계군 전문가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의 테자스는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FA-50과 경쟁하여 참패하였는데 이후부터 인도는 억지스러운 논리로 FA-50과 한국의 전투기 기술력을 폄하하고 있는데요. 인도는 자신들이 더 뛰어난 성능의 전투기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외부 유로훈련기 기반의 FA-50에 밀렸다는 주장을 일삼고 있으며 심지어는 엄연히 전투기로 개량된 FA-50을 두고 전수립문기에 불과한 기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FA-50 뿐만 아니라 KF-21의 개발 과정까지 깎아내리며 한국산 전투기들은 사실상 로키드 마틴이 다 만들어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한국은 조립만 하면 된다며 한국의 항공기술력을 단순한 하청업체처럼 취급하는 발언까지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도는 지상장비조차도 제대로 조립하지 못해 아준전차라는 희대의 망작을 탄생시켰으며 반대로 한국은 미국과 로키드 마틴이 이전을 거부했던 사대 기술마저 전부 국산화했을 정도로 한국과 인도의 항공기술력은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뒤처진 기술력을 보완하지는 않으면서 경쟁기체를 헐뜯기 바쁜 인도에 태도를 고려할 때 테자스는 앞으로도 인도 방산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남을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FA-50의 라이벌을 넘받던 테자스의 처절한 몰락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거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국제방산시장에서 인도는 수십 년간 무기개발에 공을 들이지만 정작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둔 적은 없는 허수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인도가 개발한 아준전차는 1970년대에 개발 계획을 수입하였으나 2009년에 실전배치에 들어가 30년이 넘는 개발기간을 자랑하는 전설적인 전차입니다. 개발기간만 놓고 보면 세계 최장기록을 수입하였으며 비슷한 기간 동안 한국이 K-1전차를 시작으로 K-1일 K-1A의 성능개량 모델을 거쳐 K-2 흑표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인도의 뚝심이 참으로 대단한데요.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낭비하여 개발한 아준전차는 각종 고장과 성능, 저하로 75%에 육박하는 물량이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 방산의 처참한 실패는 아준전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준전차와 쌍벽을 이루는 전투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테자스입니다. 테자스는 인도가 노후화된 미그-21을 대체하기 위해 1983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전투기 사업입니다. 인도는 테자스를 개발하여 노후화된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할 뿐만 아니라 테자스 개발에서 획득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체급이 더 큰 전투기까지 연달아 개발하여 자국의 공군 전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희망찬 계획을 품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경제 위기 등의 문제로 인해 1983년에 시작한 테자스 개발은 1986년이 되어서야 뒤늦게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었고 탐색 개발에만 장장 4년이란 시간을 소모하면서 1990년에 간신히 기본 형상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에 설계를 완성했음에도 인도는 2001년에 간신히 테자스의 시험비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소련의 붕괴로 이난 국제사회의 혼란으로 인해 또다시 경제 위기를 맞이한 인도는 테자스 개발을 순조롭게 진행할 예산도 부족했으며 비행 제어 체계와 동체, 구조물 등을 설계할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설계에서 시재기 생산, 초도 비행까지 11년이란 시간을 낭비한 것인데요. FA-50의 모체인 T-50이 2000년에 설계한 검토를 마친 이후 2001년에 시재기 출구, 2002년에 초도 비행, 2003년에 초음속 비행을 성공한 것과 비교하면 설계에서 초도 비행까지 10년 이상이 걸린 인도의 전투기 개발이 얼마나 느린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초도 비행과 초음속 돌파까지는 인도가 어떻게든 해내딘으나 테자스의 발목을 잡은 가장 큰 문제는 엔진입니다. 테자스는 2001년에 초도 비행에 성공한 이후 13년이 지난 2014년에 최종적으로 제너럴 일렉트릭의 F-404 엔진을 탑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F-404 엔진은 한국의 FA-50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성능과 신뢰성을 모두 만족하는 엔진이지만 인도는 이 엔진을 채택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했으며 다수의 국가들과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변덕을 거듭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도가 테자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초기 목표는 자체적으로 엔진을 개발하여 탑재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전투기 엔진이라는 초고난도의 물건을 개발하는데 인도가 잡은 개발기간은 겨우 7년 투자한 예산은 현재 환율과 물가를 기준으로 1300억 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보다 15% 정도 더 강력한 성능의 엔진을 개발하는데 지금부터 15년의 개발기간과 3조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할 예정이라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인도가 얼마나 엔진 개발을 얕잡아 봤는지 엿보이는 지점입니다. 게다가 인도는 핵시험 강행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수하는 상황에서 어렵게 들여온 F-404 엔진을 무단으로 분해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자충수까지 두었는데요. 결국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인도는 프랑스로부터 전력 공백을 매울 전투기를 임시로 도입하면서 다수와 협력하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도가 소련에게서 미그-29를 도입하면서 프랑스와의 협력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자행했고 결국 인도는 그렇게 엔진 개발에 기술적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4년이 되어 돌고 돌아 다시 F-404 엔진을 선택하였지만 18년의 세월을 벌인 인도에게 남은 것은 7배 이상 폭등한 엔진 가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인도 공군조차도 차마 자국의 전투기 개발 사업을 죽일 수 없어 테자스를 구매는 하되 최소한의 생산 라인과 연구개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만 선택하고 그 이상의 대량 도입을 거부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자국 공군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전투기를 구매해줄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망으로 개발된 테자스를 두고 인도가 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도는 이전부터 FA-50보다 테자스가 더욱 뛰어난 전투기라 주장하며 FA-50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테자스 대신 FA-50을 도입한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를 상대로 억지스러운 주장을 그만하라고 지적할 정도로 인도는 꾸준히 테자스의 성능을 과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성능을 살펴보면 테자스는 FA-50보다 더 나은 성능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인도가 테자스의 자부심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방산시장에서 경쟁하는 FA-50, JF-17 같은 경전투기와 달리 자신들은 주력 전투기로 테자스를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테자스는 8개의 하드포인트에 최대 5.3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데 FA-50은 7개의 하드포인트에 최대 5.4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주장대로 FA-50이 그저 훈련기를 개조한 수준의 경전투기라면 테자스가 더 많은 무장 탑재량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정작 무장 탑재량은 FA-50이 더 많은 것입니다.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하드포인트도 수치상으로는 테자스가 1개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테자스는 8개의 하드포인트 중에서 1개는 무조건 타겟팅. 포드 전용으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드포인트의 개수도 사실상 동일한 7개로 인도의 주장과는 전혀 상반된 성능 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테자스는 마하 1.6의 최고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FA-50은 마하 1.5 이상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 동급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F-404 계열의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기동성의 유리한 델타입 구조를 채택하고도 FA-50과 동급 수준의 기동성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테자스의 성능에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지점인데요. 게다가 FA-50이 더욱 놀라운 것은 테자스보다 우월한 추중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중비는 추력 대비 중량비의 줄임말로서 추중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투기의 기동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유명한 F-22 랩터는 1.25 이상의 추중비를 가지고 있으며 F-16처럼 기동성이 우수한 주력 전투기들은 대체로 1 이상의 추중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체급이 작은 FA-50은 주력 전투기들과 비교해서는 다소 낮은 0.96 수준의 추중비를 가지고 있지만 동급의 경전투기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데요. 반면 테자스는 인도가 자랑하는 것과 달리 0.91 수준의 추중비를 가지고 있어 FA-50보다 떨어지는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인도가 주장한 것처럼 테자스가 주력 전투기 수준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1이 넘는 추중비를 가지고 있어야 정상일 텐데 오히려 FA-50보다 추중비가 떨어져 낮은 기동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성능 재원을 종합하였을 때 테자스가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수출 시장에서 FA-50에게 밀렸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인도의 자기 위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인도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테자스 마크1을 개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FA-50에 이어 KF-21마저 방산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도, 방산의 추가적인 삽질이 이어진다면 한국에는 상당히 큰 이점이 될 것입니다. 인도는 자국의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착각 속에서 아중과 테자스를 개발하는데 도합 70년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테자스보다 뒤늦게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이제는 인도와 비교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앞으로도 국제방산시장에서 인도를 누르는 한국산 전투기들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커리티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월 17일 미국 T-50 영상입니다. 공중전력에 있어 훈련기의 가치는 전술기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바로 비용 효율성 때문인데요. 고가의 무기체계인 전술기를 훈련용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선 충분한 수량의 훈련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최근 미 공군은 고등전술훈련기 도입사업 ATT 미 해군의 고등전술훈련기 도입사업 UJTS 가상접기 도입사업 TSA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ATT 물량만 280터부터 400대 그리고 UJTS와 TSA 물량이 각각 200터부터 280대 64대로 조합 최대 744대의 도입이 예상되는 초대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TX 프로그램에서 고잉이 제시한 덤핑 가격에 혹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내렸고 현재 이 값을 톡톡히 치고 있습니다. 파일럿 훈련 공백이 발생해 지원자가 있어도 최대 2년 이상 훈련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미 공군에서 보유한 항공기만 5,300기가 넘는다는 걸 고려하면 사실상 파일럿 양성이 올스톱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찰 당시부터 한국의 T-52 성능을 추구했다면 T-7A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습니다. 개발을 주관한 보잉은 자신들의 원과 절감 능력을 유감 없이 발휘했고 여기에 사부의 설계, 간소화 기술이 추가되면서 덤핑에 가까운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보잉의 말을 빌자면 제품 개발부터 설계까지를 모두 디지털 방식으로 간소화했으며 이를 이유로 항공기 개발에 필수라고 여겨지던 풍동실험까지 생략해버렸는데요. 이로 인해 개발 속도를 낼 수 있었고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군용기 개발에 보잉은 불과 7년을 자신했습니다. 보잉이 주장하는 디지털 방식 개발은 쉽게 말해 컴퓨터의 완벽한 계산으로 시행착오나 현장실험 없이 항공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이었고 이는 곧 개발비 축소와 단가 하락으로 이어뒀습니다. 실제로 보잉은 전체 사업비를 약 11조 7,500억 원으로 상정했는데요. 이는 미국 정부가 책정한 총 사업비 20조 8,200억 원의 56%에 불과한 가격이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시뮬레이터 120대까지 추가 납품하겠다는 조건까지 내걸었습니다. 시뮬레이터를 제외해도 패키지 가격이 대당 250억 원에 불과한 말도 안 되는 조건인데요.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놀라울 만큼 파격적인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보잉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여러 곳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보잉은 개발 기간을 늘리는 풍동실험 등을 최첨단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고 주요. 부품을 3D 프린터로 양산한 덕에 혁신적인 비용 절감을 이뤘다고 발표했는데요. 추후에 특정 비행 각도에서 기체가 전복되거나 요동치는 윙록 현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풍동실험을 진행했다면 설계 과정에서 진작에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었던 문제였지만 지나치게 속도와 비용을 우선시한 대가를 치은 것이죠. 고등훈련기에서 발생하는 윙록 현상은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미공군은 애초부터 TX 사업의 요구사항에 높은 받음각에서 고기동을 명시해 두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실속을 유도해 입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포스트스톨 기동 수준은 아니더라도 분명한 고기동 성능을 요구한 것입니다. 당연히 특정 비행 각도에서 TX의 전복을 유발하는 윙록 현상이 생기는 T7A로는 꿈도 못 꿀 움직임인데요. 더군다나 사출자성 문제 때문에 기체 추락 시 파일럿의 안전조차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2024년 4분기 배치를 시작했어야 T7A는 개발 완료 시기만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최소 2년 이상 이루어졌고 양산도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애초 계획에서 배치 완료까지 최소 10년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까지 계산하면 2038년에서 2040년은 되어야 배치가 완료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술했던 ATT UJTS TSA 사업 외에 보잉의 T7A 결함으로 일정 차질을 빚고 있는 TX 프로그램의 물량까지 합치면 미국이 도입 예정인 훈련기 물량만 무려 1100대에 이르게 되어 미군군 해군의 모든 훈련기를 물갈이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를 독식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현재 현지 전문가나 외신들은 T-50에 입차할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는데요. 그도 그렇게 먼저 ATT의 경우 애프터버너를 탑재해 초음속 비행이 가능해야 하고 훈련기답게 채공시간을 늘릴 수 있는 대용량 내부 연료탱크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전술 비행 훈련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공대공미사일부터 AIM-9 수준의 정미류도 무기를 운영할 수 있는 미션 컴퓨터와 다기능 레이더 역시 필수 조건으로 삼았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과거 TX 사업에 선정되었지만 결국 납기 지연 사태를 일으킨 T-78 때문인지 빠른 납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미국이 도입할 수 있는 동맹국의 훈련기 중 T-50의 기동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고등훈련기는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미 해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 해군은 T-45 고 쇼크의 노후와 문제로 골머리를 알아왔는데요. 문제는 항공모함 이착함을 훈련할 수 있는 충분한 내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미 해군은 NJTS의 선정 조건으로 항공모함 캐터펄트 사출은 제외했지만 45회 이상의 터치앵구 훈련과 14,400시간 이상의 비행수명 43,200회 이상의 랜딩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략 600일 이상을 비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NJTS에는 T-50의 파트너인 로키드마틴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로키드마틴이 미국을 대표하는 함재기인 F-35C의 개발사인데다 이 해군이 원한다면 함재기 개장을 해주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최근 우리 공군에서 2013년 도입한 초도 물량의 F-A-55로 무려 10만시간 무사고 비행을 달성하면서 내구성과 신뢰도까지 입증했습니다. 수치상으로 계산하면 지구에서 달을 이른번이나 왕복할 거리입니다. 현재 ATT NJTS 사업에 참여 중인 전 경쟁 기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이만큼 신뢰성이 높은 훈련기는 없습니다. 그나마 경쟁 기종인 이탈리아의 M346이 T-50의 신뢰도에 비빌만 하지만 대한민국과 달리 미국 내 기반 시설이 없어 양산 공장부터 건설해야 할 판입니다. 일각에서는 보잉의 T-7A를 거론하기도 하지만 애초에 미 해군 역시 T-45의 노후화로 UJTS 사업을 시작했는데 미 공군이 보잉의 납품 지연으로 ATT를 진행 중인 걸 보고도 T-7A를 선정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는 미 해군이 주관하는 가상적기 사업 TSA도 마찬가지인데요. 최대 1100대에 이르는 새 사업이 모두 대한민국과 T-50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이면 아예 미군이 제식 고등훈련기를 노리고 있다 해도 무리가 아닌데요. 더구나 T-50은 F-16이나 F-35의 조종 메커니즘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사실 애초에 T-50은 F-16과의 기종 전원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인데요. 덕분에 T-50은 MFP부터 지상의 시뮬레이터까지 기종전원에 매우 유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등훈련기로 분야를 한정듣자면 T-50은 단연 서구권 최고의 범용성을 갖추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ATT, UJTS, TSA, 그리고 TX 프로그램까지 4개의 사업에서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T-50이 유일무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과신하기는 이릅니다. 최근 미공군이 T-70의 경공격기 버전인 F-17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이 현실성 있는 프로세스인가에 대해선 현지에서도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도 보잉의 T-70 때문에 미공군은 훈련기가 두족 파일럿의 훈련대기 기간만 18에서 24개월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보잉을 좋은 시선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업을 결정하는 수뇌부 역시 현장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T-70에서 이름만 바꾼 F-7을 투입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어쩌면 미공군 측은 TX 프로그램과 ATT 사업을 분리해 T-70의 도입 물량을 유지하려 할 수도 있는데요. 기체 성능과 납품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T-50을 고등훈련 천술림문기로 운영하고 T-7A와 F-7은 추가 개발을 통해 경공격기로 운영하든 기본훈련기로 운영하든 다른 사용처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방법이 상당히 가능성이 큰 이유가 미군으로서는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 해도 보잉을 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국의 양대 항공기 제작사로 로키드마틴과 보잉을 들 수 있는데요. 로키드마틴은 카이와 컨소시엄을 맺어 T-55로 미국 시장에 도전 중이면서 F-16부터 F-35 F-22 같은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잇따라 보잉의 승리 미국의 현세대 전술기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잉은 F-15 성능개량 사업과 FA-18F 납품 정도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미래 먹거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더믹 사태 직격탄을 맞으며 자금 사정까지 열악해졌다고 하는데요. 이 와중에 보잉 경영진은 회사를 살려보겠답시고 엔지니어들 연금을 건드렸다가 역풍까지 맞았죠. 그렇다고 미국이 보잉을 버릴 수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아이러니한게 보잉은 전술기 시장에서만 죽을 수 있을 뿐 또 PA 표사에든 737AWNC 등 대잠초계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공중금유기 같은 지원기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보잉이 덜컥 파산이 하나도 한다면 미국마저 이를 대체할 업체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미군군이 F7을 개량하려는 이유는 울며 겨자먹기라도 보잉을 어르고 달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도 ATT 사업의 전신 TX 사업에서 대한민국의 T-50은 보잉의 T-7에 예밀려 최종 선정 단계에서 고배를 마신 적이 있는데요. 당시 대한민국은 T-50 훈련기 치고는 비싼 편이긴 했지만 성능을 생각하면 합리적인 수준의 나쁜가 였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번 사업에서도 한국 측은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입찰에 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이 진행중인 신규 훈련기 도입 사업들은 늦어도 2024년 말까지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길고 짧은 것은 끝까지 가봐야만 알 수 있겠죠. 부디 2024년 글로벌 표준 훈련기 T-50 탄생하는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